이제 당장 이 팔이 구부러지는 거 너무 보기 싫어서 팔을 막 쭉쭉 펴서 하려는 그런 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선 제가 그런 식으로 공을 치게 되면요. 제가 이제 노력은 하겠으나 이렇게 최대한 펴려고 했는데 그만큼 힘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윙에 의해서 나오는 파워가 아니라 단지 그냥 팔을 펴기 위한 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윙이 너무 뻣뻣해 보여. 어디 다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도 굉장히 어깨와 팔에 무리가 많이 가는 느낌을 느꼈는데 그만큼 이 스윙의 파워, 스윙의 어떤 아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팔을 펴기 위한 펴는 동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제가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는 게 바로 두 번째가 이 팔을 억지로 펴지 않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같은 동반자들 사이에서 자꾸 치키닝돼서 고민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팔을 너무 접어서 그래. 그러니까 팔을 쭉쭉 펴, 좀 던져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팔이요. 치키닝을 정확히 좀 아셔야 되는 게 팔꿈치가 그냥 구부러지고 이 팔이 구부러지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팔이 구부러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가 중요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팔꿈치 그냥 팔이 구부러지고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팔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내가 구부러졌는지가 포인트인데 제가 이렇게 치키닝 동작을 하게 되면 팔꿈치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하게 치키닝 동작을 좀 하게 되면 팔꿈치가 먼저 하늘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치키닝이고요. 이렇게 팔꿈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올바르게 구부러져 있는 방법은 팔꿈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면 특별히 나쁘게 구부러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 잘못된 이렇게 치키닝을 우려하시고 치키닝을 많이 잘못되게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걸 겁내지 않으셔도 되는 포인트는 왼팔꿈치가 바닥 쪽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는 굳이 이걸 펴지 않고 이런 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회전 안에서 던져지면 펴질 거고요. 팔꿈치의 방향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좀 쉽게 저는 양 팔을 이렇게 딱 M자 모양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M자 이게 뭐 같나요? 제가 이게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약간 새 같잖아요. 그렇죠? 새 됐어 할 때 약간 이런 모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치키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W가 나오죠? 자 이기는 겁니다. U-Win이에요. W 모양을 딱 만들어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새 될 일은 없는 거죠. W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중간에 일부러 멈춰서 보여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M자로 스윙이 되게 되면 치키닝 이런 M자 모양으로 팔꿈치가 하늘 방향으로 먼저 올라가는 이런 구부러진 동작이랑 그러면 부상 위험도 엄청 많겠어요. 네. 지금 제가 몇 번 스윙했는데도 굉장히 등 쪽이랑 날개죽지가 많이 당기는데 그래서 여기 등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이 새 모양으로 하셔서 그래요. 당겨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여기 날개 생기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W자로 스윙을 한번 해본다. 보여드리면요. 일부러 중간 정도에 멈췄을 때 이런 모양을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치키닝이 무조건 구부러지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느 방향으로 구부러졌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로테이션을 정말 잘 해야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1번에서도 몸의 로테이션이었고 2번, 두 번째에서도 결국에는 팔이 무조건 구부러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로테이션 될 수 있게 구부러지면 그런 스피드에 따라서 회전량에 따라서 팔은 쭉쭉 프로들처럼 편하게 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구부러지는 것 자체를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